오늘은 네가 말썽을 피웠다고 새로 세탁한 카페에서 쉴을 했다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야단을 치고 말았지만 다신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너에게 난 얼마나 커다랄까 너에게 난 정말 강해 보일까 누군가 이런 말을 전했지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거인이라고 뽐내듯 내가 얘기했다는 그 말 공포길에서 이웃집 강아지에게 오랫동네가 왕왕왕 찢었다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야단을 치고 말았지만 다신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다신 그렇게 말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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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신 그렇게 말하자들을 disabilities 따라하지同 다신ные 다신히 사실 한 바는 거인이 아니란다 사실 한 바도 참 약한 사람이란다 사실 한 바도 참가자 한 바도 참가자 한번 볼게요 한 바도 참가자 또 다른 바도 참가자